안녕하세요. 저는 이지윤이에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마크 스미스예요. 마크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?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. 마크 씨는 회사원이에요? 아니요. 저는 변호사예요. 지윤 씨는 무슨 일 하세요? 저는 대학생이에요. V.E.입니다. 그리고 그녀가 떠났습니다. 어떡하죠? 저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. 그녀를 찾고 싶어서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? 네. 얀 진짜 한국에 갈 생각이고? 네. 그 어느 때보다 난 진지하다. 먹통이네요? 아. 아, 먹통이란 말 잘 모르시겠다. 그니까? 아니, 알아요. 기계가 작동 안 된다는 뜻이죠? 이거 화면까지도 안 나오니까 먹통 맞네요. 한국말을 되게 잘 하시네요. 실은 제가 네덜란드로 여행 왔던 한국 여자를 좋아하게 됐거든요. 이름이 뭔지 어디 사는지는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그 여자 찾고 싶은 마음에 한국어 공부 좀 열심히 했어요. 친구로서 난 무조건 응원할게요. 고마워요. 저희 아니에요. 네덜란드 사람이에요. 고하영입니다. 한국 사람이에요.